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선진국 격상한 한국 국제사회 홍보도 달라진다 라는 기사인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 홍보 추진 계획 국민과 세계 모두 공감할 콘셉트 정립 양질의 한국 정보 제공 민간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2021년도 유엔 무역 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했습니다. 범국가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홍보 전략과 방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 홍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제 문화 홍보 정책실을 신설해 해외 미디어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장기 전략입니다. 효과적인 홍보로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디어 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K-문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문체부 장관도 잘 뽑았어요. 일단 경력이 있었던 유인촌 장관이 다시 또 재임되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개별 행사나 언론 기사의 의존에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국제사회 인식부도 재정립한다. 더 많은 더 정확한 더 긍정적인 한국 정부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3대 추진 전략을 수입했다. 첫째는 국민과 세계가 모두 공감한 콘셉트 정립이다.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과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 등 6단어를 기반으로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이원회를 통해 핵심인 가치를 담는 콘셉트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 발표는 물론 국제행사 관광수출기업 등과 연계해 전방위 활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요즘 잘하고 있어요. 문체부는 국제사회에 공감할 의제와 선도적 담론도 발굴한다. 의제 분석 범위를 외신뿐 아니라 해외용소, 국제기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으로 유통되는 자료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전반적 관심과 현안을 파악한다. 더불어 일관성 있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정부 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는 양질의 한국정보제공이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식력 있는 정보를 유통해 급증하는 관련 정보소에 대응한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작한다. 문체부는 저파력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 관련 정보 실태도 파악한다. 명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서 외국정보와 국제기구 공식 누리집 여행안내서 및 관광웹사이트 교과서 등이다. 관계전문기관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에 옛날 오래된 것들이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정립해야 되겠죠. 늦은 감은 있지만. 셋째는 시민 전문가 주한 외국인 등 민간과의 협력이다.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와 대한언론으로 기능하는 디지털 전문 매체 등의 행사 초청 정보 제공 취재 등을 지원한다. 전통적 소통 대상인 외교단 외신을 비롯해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한국을 가까이 경험하는 주한 외국인과 해외 홍보 연계망도 구축한다. 한국생활지침서 등 수요자 맞춤형 한국정보 콘텐츠 공독 제장을 할 방침이다. 유인천 문체부 장관은 이번 추진 정량으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가 2021년도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지국으로 지위가 격상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요즘 유인천이 다시 문체부 관광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활동에 해외적으로 활발하고 국내적으로도 매우 활기를 띄고 있으며 유인천 장관이 예전 경력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렇게 경험을 계속 끊지 않고 새로운 장관보다 연임했던 그런 장관이 잘했으면 계속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국가발전에 좋다고 보죠.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가 선진국 격상하는 한국 국제사회 홍보도 달라진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